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마음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래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밑에 6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똑같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대요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낮아지신이 낮아짐 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하게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다고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낮아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요 이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낮아질 곳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니까 낮아지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바닥인데 어디로 더 낮아져요? 낮아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지금 겸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겸손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겸손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에게는 낮아짐 그 자체이지만 우리에게 있어 겸손이라는 의미는 좀 다른 의미인데요 동의가 되시는 분은 아멘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야기할 내용에 아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고선 우리가 설명이 안 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 이걸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내가 뭔가를 더 낮아진다, 낮춘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없으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 이걸 인정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근데 가끔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내가 뭔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정말 여러분은 겸손을 떨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겸손이 필요한 만큼 위대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어떤 높은 직책이나 어떤 높은 지위나 아니면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내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착각이 찾아와요 그건 그 직책에 맞는 대우를 해준 거지 그 사람이 높아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그 지위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는 거지 이 사람의 존재가 높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 번 또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왔는데 제가 이제 그 짝대기 하나일 때 자재를 배치를 받아가지고 짝대기 하나일 때 거기는 뭐 아침에 일어나라 뭐라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상나팔 울리기 10분 전에 눈이 그냥 떠져요 후드러 맞으면 그냥 깨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인데 10분 전에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기상나팔 울리기 전에 눈 떠져가지고 제가 먼저 일어나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 제 선임을 깨우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기상나팔 울리면 순서대로 선임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웠었어요 요즘은 안 그런다는데 저 때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우리 선배님들은 또 얼마나 더 가혹하셨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깨우고 있는데 저는 이등병 짝대기 하나인데 갑자기 문 밖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면서 막 누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창문 밖을 봤어요 거기 문에 창문이 달려있거든요 창문을 봤더니 거기에 중대장이 다이아몬드 3개, 대위가 이등병처럼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등병이잖아요 저도 같이 이등병처럼 뛰었죠 그래서 한 휘하에 한 100명 정도를 통제를 할 수 있는데 그 100명 정도가 다 같이 이등병처럼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뛰어다니면서 청소하고 변기 닦고 풀 뽑고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저쪽에서 붕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대대장이 온 거예요 무궁화 2개 중령 대대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대장이 와서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대장이 갑자기 차에서 탁 하고 내리더니 이등병처럼 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휘하에 한 100명 정도를 더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200명 정도가 다 같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차가 한 대가 또 붕 들어오는데 연대장이 온 거예요 대령, 무궁화 3개 대령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연대장 저는 제가 본 것 중에 그때 당시에는 연대장이 제일 높았었거든요 아 연대장이 온다고 그랬구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연대장 차에서 딱 내리더니 또 막 이등병처럼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때 알게 되어진 게 사단장이 저희 부대에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별 두 개의 사단장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군대에서 나온 말이에요 별 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사단장 투스타 별 두 개짜리 군인이 온다는 거예요 저희 부대에 올 일이 없는데 왜 오는지 알고 봤더니 저희 옆부대에 미군부대가 있었어요 거기서 훈련을 하는데 그걸 시찰을 한다고 헬기를 타고 오는데 훈련 중이니까 헬기를 내릴 수가 없다고 저희 운동장에다 헬기를 내린다는 거예요 주차하려고 우리랑 놀러 오는 게 아니고 주차하려고 오는데 아침부터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치약 가지고 병기 닦고 세명기 닦고 별거 다 하거든요 치약으로 닦으면 광이 나요 그거 막 광을 내서 그리고 닦고 있었어요 닦고 있어서 한참 지난 다음에 거의 올 때쯤 됐을 때 연대장이 모든 병사들에게 다 A급 전투복으로 환복하고 오라고 그래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A급 전투복이란 휴가 나갈 때만 입는 군복을 이야기해요 휴가 나갈 때만 신는 신발 휴가 나갈 때만 입는 옷 그래서 깔끔하고 멀끔 근데 밖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지네만 알아요 군인들만 알아요 이게 A급이라는 건 아무튼 그래서 그걸 갈아입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갈아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다들 딱 사열에서 서 있었어요 2,300명 정도가 사열에서 딱 서 있었는데 그 운동장에다가 헬기를 내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얀색으로 H자를 그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헬리콥터 이렇게 착륙하라고 그러면 보면 흙바닥 운동장에 보면 옛날에 이렇게 구르마 같은 거 끌고 다니면서 밀가루 같은 거 뿌리면 이렇게 선 그리는 거 아시죠 그걸로 거기다가 H자를 이렇게 크게 그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크게 그리고 있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갑자기 그리다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H를 다 못 그리고 아가 됐어요 아 아 그럼 제가 봤을 땐 그냥 딱 봐도 그냥 거의 다 내리라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적혔으면 아 여기다 대라는 거구나 그리고 그냥 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H를 완성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굳이 다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한 명을 보냈는데 벌써 저기 시야에 헬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연대장이 바로 앞에 식당이 있었거든요 거기 취사병 보고 가서 밀가루가 꽉 이래가지고 우리 먹어야 되는 그 밀가루를 갖다가 거기다 들이부아가지고 거기다 H를 그렸잖아요 와 그리고 나서 헬기가 두고 오는데 여러분 헬기 가까이서 본 적 있으시나요? 많이들 못 보실 거예요 헬기가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웅장해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여기 왔는데 두구두구두구 하는데 와 바람이며 엔진 소리고 장난이 조금 내려올라 쳤더니 밑에 뿌려놨었던 밀가루 다 날아갔어요 그거 한 번 일회용 그거 하느라고 우리 먹어야 되는데 그거 그분을 모셔야 된다고 밀가루를 거기다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분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 아깝지가 않은 거죠 약간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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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내려오는데 엔진 슝슝슝 꺼지고 거기 조종수에서 한 명이 딱 됐는데 헬기 조종수가 소령 무궁화한 게 소령이에요 그래서 뒷문을 딱 열어줬는데 대단하게 뭔가 멋지고 우람하고 대단한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땅땅하게 생긴 아저씨 크고 우람하지도 않아 그냥 땅땅하고 나보다 작은 것 같아 보이는 어떤 아저씨가 각진 아저씨가 펄짝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헬기에서 그리고 나서 그냥 걸었는데 그냥 보면 옆집 아저씨예요 그냥 그런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주원이 여기에다 꽂아놨었던 모자를 하나 딱 꺼내서 탁탁 털더니 모자를 딱 썼는데 여기 별 두 개가 갑자기 삥 하고 빛나는 거예요 막 감히 쳐다볼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높으신 분이신 거지 이게 진짜 그때 저희가 보셨을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연대장이 제일 높았었거든요 연대장도 이등병이 되더라고요 그냥 가서 네가 연대장이구나 이러면서 손을 딱 내밀는데 갑자기 대략 그 옆에 대대장은 말할 것도 없어 더 크게 해야 돼 대비를 보고 명암도 못 내리고 뒤에 쭈그러져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거의 바짝 진정해서 그리고 나서 그냥 가셨어요 열심히 닦아놓은 화장실에다가 소변 한 번 안 보고 그냥 갔어 아침 새벽부터 그날 일을 쳤는데 딱 하나 헬기에서 내려서 인사 한 번 하고 그냥 가셨어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게 갔는데도 전혀 이 시간이 아깝지 않은 그 준비했던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위와 직책과 직분 그걸 마주해서 보잖아요 와 무서워요 진짜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감히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위와 직책은요 제가 그 권위 아래에 있을 때에만 저를 두렵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직책이 그 사람 자체를 높여주지는 않는다고요 제가 군대를 전역했죠 군대 계속 있을 게 아니니까 그리고 예비군이라는 걸 갔습니다 여러분 예비군은 누구도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들 뻘되는 그 예비군 애들 그렇게 걸어다니는 거 보면 희한하게 걔네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상 만사의 모든 불만을 다 가지고 있어 그렇죠? 그냥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는 애들 멀쩡한 애들인데 희한하게 군복만 입혀놓으면 그래요 다 풀어헤치고 신발 다 풀어헤쳐갖고 뭐가 다 그렇게 불만이 많아 아주 막 찌찌 끌고 돌아다니는 거 보이시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 했으니까 보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나는 예비군 가면 꼭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예비군 가는 날이 됐죠 그래서 군복을 꺼냈어요 그리고 제가 입었죠 그런데 갑자기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 이래? 이러면서 갑자기 옷을 풀어헤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생기면서 그리고 제가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2박 3일 동안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거든요 그때 저는 포병이었어요 포를 펑펑 쏘는 포병 그래서 포병을 하는데 예비군들은요 누구도 그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예비군들은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계속 있을 게 아니고 2박 3일 이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무서운 게 있다면 집에 늦게 보내주는 거 한 시간이라도 늦게 보내주면 이건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두 시간 일찍 보내준다 이러면요 없던 전투력이 상승해요 와아 이러면서 막 훈련에 엄청 열심히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훈련 받으러 가가지고 그 포병 그 군단이라고 하면요 사단을 몇 개 붙여놓은 걸 군단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있는 모든 포병들이 모여서 함께 실제로 포를 쏘는 훈련을 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포를 하나 세워놓으면요 그 포병들은요 병사들은 그 주변을 빙 둘러서 사주경계라고 해야 돼요 사주경계라고 포를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예비군들이 그거 하겠어요? 총 세워놓고 모래 모아가지고 땅따먹기 하고 있었어요 땅따먹기 하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현역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병사들이 막 뛰어다니고 장교들도 뛰어다니고 이래요 알고 봤더니 군단장이 온다는 거예요 군단장은 쓰리스타거든요 투스타하고 쓰리스타 별 하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그 쓰리스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현역 때처럼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비군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오직 집에 늦게 가는 거 외에는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쪽에서 막 모여가지고 있는데 저쪽에서부터 장교들을 몇 명이랑 해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걸어오고 있었는데 예비군 애들은요 현역이 멀쩡한 애들인데 군대에 군복 입혀놓고 갖다 놓으면 이상하게 약간 정신이 나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멀쩡한 애들이었는데 분명 저보다 단수가 저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난기가 많고요 약간 이렇게 똥기가 있어요 약간 저보다 단수가 높은 똥기가 있는 아저씨 한 분이 저쪽에서 저를 보면서 잘 놀았는데 그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데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개를 끄덕했죠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고개를 끄덕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리고 셋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총을 들고 가는데 이게 굉장히 인터넷상에서 유명했던 사건이었는데 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총을 들었어요 예비군은 절대 총을 들지 않아요 질질 끌어요 질질 끌고 그 군난장에 오는 길목에 서 있다가 그 이상한 아저씨가 저보다 단수가 높은 아저씨가 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군난장을 향해서 총을 겨눈 거예요 손들어 움직이면서 쏘다 이러면서 장난을 친 거예요 군난장님 집에 좀 일찍 보내주십시오 이러면서 장난을 친 거죠 이랬더니 현역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선배님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아가가 군난장 아저씨가 옆을 보고 있다가 이것들 빠졌네 이거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아유 예비군 아저씨들 열심히 좀 해주세요 현역들 괴롭히지 말고 열심히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가셨어요 예비군 자체를 건들어봐야 군단장 쓰리스타가 안 먹힐 거라는 건 군단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열심히 좀 해주세요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위나 직책 같은 건요 그 사람의 존재를 높일 수 없다 동의가 되시죠? 사람의 존재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설명하려면 창조주의신 하나님이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그런 겸손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없으면 설명이 안 되고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게 확 인정이 돼요 그럼 이런 겸손한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두드러지는 반응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간절해져요 나에게는 답이 없는데 내 인생에 대한 답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대상을 향해서 간절함이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저희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죄송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이 되겠죠 그 선생님 방법이 없나요? 나올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러고 매달리겠죠 그런데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완전히 절망스러운 소식을 듣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는 그거 치료제가 개발됐다던데 미국에 있는 의사는 고칠 수 있대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살고 싶은 소망이 생겨요 이게 생존 본능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막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를 이 문제를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대상이 너무 멀리 있다고 안 갈까요? 가죠 가는 거예요 갔는데 나보다 세포로 그렇게 어린 거야 그럼 와봐마 자식암마 나 좀 고쳐봐마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머리부터 숙이는 거예요 선생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안 돼요 저기로 가세요 바빠요 이렇게 하면 막 바짓가량이라도 붙잡고 울고 늘어져서 선생님 저 살아야 돼요 방법이 없대요 선생님 아니면 저 죽어요 이러고 매달리는 이런 간절함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이 품어지면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바짝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두 맹인이 나와요 두 맹인이 나오는데 이 두 맹인은요 어려서부터 자신들은 눈이 안 보였던 사람들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확실한 결론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내 힘으로는 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던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들이 있는 동네로 지나가게 되신 거예요 지나가게 되시니까 그들이 그 글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예수님이 쫓아갈 때 거기서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막 주야! 나를 불쌍히 하게 소사! 주야! 나를 불쌍히 하게 소사!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린 거예요 그럼 막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사람이 튀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조용히 따라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주야! 이러고 난리를 치니까 얼마나 튀겠어요 이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있든 튀어요 이렇게 이렇게 신앙 좋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려고 오신 분들만 모여 있어서 우리가 그냥 다들 고문고만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교회로 가시면 여러분 튀지잖아요 튀는다고 우리가 우리 기도 한 번 했다 그러면 그냥 바로 막 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마치 내가 대표 기도하고 있는 것 마냥 사람들이 전부 다 내 기도 듣고 있어 조용히 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전부 다 기도가 빨려들어가거든요 그게 진짜 크고 또렷하잖아요 기도가? 그럼 빨려들어가요 기도에 남의 기도 듣고 앉아있어 거기에 사람들이 이 에이씨 이리다 그냥 집에 가고 막 그럼 막 피박을 많이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간절하게 막 매달리는 이 사람은요 항상 거기서 이렇게 튀어요 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꼭 말려요 뜯어 말려요 너만 믿냐? 니만 예수 믿어? 왜 이렇게 교만한 거야? 너 그거 영적 교만이야? 이러면서 뜯어 말려요 주변에서 근데 나는 뭐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죽겠어서 주님한테 매달리려는 건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아무도 못 말려요 말릴 수가 없어요 아니 내 인생에 대한 답이 없는 걸 내가 알게 됐어 근데 그 답을 가지고 있는 분 앞에 나아가는 걸음을 누가 막겠어요 누가 그리고 날 주변에서 막는 사람들은요 내 인생 그렇게 책임져줄 인생들이 아니야 자기 인생 살기 바빠 그냥 눈앞에 보기 안 입고 오니까 한마디 던진 건데 그 말 듣고 훌렁 둘러 빠져가지고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놓쳤다 그러면 그냥 인생 바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은요 그 주변에 자기를 뜯어 말리는 거예요 시끄러워 엄마! 여기 니만이냐? 조용히 가서 줄 서 엄마! 왜 이렇게 놔대?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어요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근데 이 주변 사람들 자기 인생 그렇게 어둠에 있을 때 도와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불편하다는 거야 근데 그 말 듣고 예수님 지나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도 우리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걱정과 염려가 은사 수준이잖아요 거의 은사예요 그래서 주님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은 또 안 하셔요 그렇죠? 오늘 일은 오늘까지만 해라 내일 것까지 하지 말고 오늘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우리 걱정과 염려가 은사여가지고요 보이는 대로 다 가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절에 만나면 아구 넌 공부 어떻게 대학은 어떻게 할래 이걸 걱정하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너 취업은 어떻게 할래 걱정해주다가 취업을 하면 너 결혼은 언제 할래 걱정하다가 결혼을 하면 애는 언제 날래 걱정하다가 첫째 날면 둘째는 언제 날래 걱정하다가 셋째까지 낳을 거냐 하고 셋째 넷째 낳으면 너 언제까지 낳을래 이러고 또 걱정하고 별거지 그럼 그 대답부터 또 이어져서 손주 걱정 너 대학교 어떻게 할래 이러고 또 걱정과 염려가 아주 은사예요 근데 각자 명절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계속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너 대학 어떻게 할래 이렇게 염려 못하잖아요 왜 내 인생 살기 바쁘거든 내 인생 책임져 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경청해야지 조언을 듣고 경청은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고집을 부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도 못 말린다는 말은 내 고집 자기 고집 부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집 부리는 건 맞아야 돼요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을 못 막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두 명이니 이 사람들은 어차피 내 인생 책임져 줄 사람들이 아니야 거기에 위축되고 주눅될 필요가 없어 그 수도 수십 년 동안 그러고 살았지만 아무도 내 인생 책임 안 져줬었다고 근데 마지막 소망인 예수님이 지나가신데 이거 놓치면 어떡해 그러니까 몸 말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말 안에 주변 사람들이 말린다라고 하는 한 구절 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날 말린 사람들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주야 나를 불쌍히 여기 솟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매달린 거예요 이런 태도가 나타난다고 이게 첫 번째 아무도 못 말린다 따라해 보세요 아무도 못 말린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지기 때문에 내가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어야 돼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니까 믿어야 된다고 붙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말 몇 마디 듣고 그냥 후렁 둘러빠져가지고 그래 내가 무슨 이건 교만이야 너무 튀지 말자 너무 들레지 말자 이러고 빠져나가 아무도 인생 안 책임져주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필요 없이 하나님이다 그럼 그냥 머리부터 디미는 거예요 그냥 가서 엎어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태도고요 두 번째 태도가 있는데 이 두 번째 태도는요 이게 이 사람이 겸손한 마음이 품어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낄 때 안 낄 때를 구분 안 해요 내가 낄 때냐 아니냐 이런 거 구분 안 하고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럼 그냥 일단 거기 머리 디미는 거예요 여기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에서 여기 제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막 위축되거나 이러지가 않아요 예수님이다 그럼 그냥 머리부터 디미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대부분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유독 진짜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잘 못하셨던 한 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분의 이름은 베드로 선배님이셨어요 이 베드로 선배님은요 사부금서에 거의 등장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굵직굵직한 사건마다 대사 한마디씩 꼭 치세요 그리고 주님한테 불려가고 오지게 막 털리셨어요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막 들이대서 많이 혼나셨어요 이분의 본업이 뭐였냐면 어부였어요 어부인데 실력도 별로 없으셨어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그물질을 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마리 아니 여러분 낚시질이면 제가 이해를 해요 낚시질이면 한 마리씩 잡는 거니까 근데 지금 그물질을 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송사리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물질을 했으면 한 마리도 못 잡고 혼자 첨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시다가 아이고 제 어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그랬는지 이게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쫓아다니는데 그때부터 사고를 또 어마어마하게 치세요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사역 기간에 변화산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나타나신 적이 있었어요 얼굴에 막 광채가 나면서 엘리아하고 모세 불러다 놓고 얘기를 나누셨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엘리아하고 모세 그냥 죽은 사람을 다시 소환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지금 약간 반투명한 상태로 뭔가 압도적이고 웅장한 그런 분위기가 산에서 펼쳐졌을 거 아니에요 이거 딱 보면요 여러분 엘리아 모세라고 하면 우리나라 정소로는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불러다 놓고 얘기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던 인물이었거든요 존경받던 인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셋이서 얘기하시는데 이거 누구도 낄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대통령, 여기 국방부장관, 여기 법무부장관 이렇게 셋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듣는 태도가 달라질걸요 바짝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셋이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어떤 정신 나간다 거기 가서 그 대화에 낄 놈이 누가 있겠어요 가서 셋이 얘기하고 있으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국가에 아주 중요한 얘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가지고 어머 신기하다 이러고 가가지고 어머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같이 좀 합시다 이렇게 할 이건 정신 나간 거예요 딱 봐도 내가 낄 자리 아닌 거잖아요 그럼 얼른 이게 빠져야 되는데 이 베드로 선배님은 이게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잘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있다 자기도 거기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거기 그 셋이 얘기하시는 그 자리에 베드로 선배님이 끼신 거예요 글쎄요 요한하고 맨날 붙어 댕겼거든요 베드로가 근데 요한이 보는데 오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가네 이쪽 보면서 예수님이 엘리야야 이쪽 보면서 모세야 이러니까 엘리야 오 이래가지고 너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래서 베드로한테 알려주려고 야야야 이러면서 베드로를 찾았는데 얘가 없어 그래서 어디 갔나 봤더니 벌써 저기 기어가고 있어 그때 당시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매냥 자리 싸움했거든요 누가 예수님 우편에 왔냐 누가 높냐 났냐 이런 거 근데 지금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러면 그냥 서열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 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거기 기어갔어요 또 가서 셋이 얘기하시는데 가서 멀뚱멀뚱 이렇게 같이 섰어요 근데 문제는 할 말이 있어야지 엘리야 모세야 예수님하고 역사적으로 오래 함께 했으니까 뭔가 나눌 주제가 있다지만 이제 부르심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 껴서 무슨 대화를 나눌 게 있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뻘쭘하게 거기 서가지고 이러고 분위기만 이렇게 하는데 도착했는데 나 때문에 대화가 뚝 끊겼어 그럼 그 분위기에 대한 모든 책임이 지금 베드로에게 가잖아요 베드로가 일단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인사를 나눈 거죠 엘리야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모세 홍해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고 인사를 통성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이러고 있다가 그때부터 아무 말이나 막 던지기 시작해요 성경에 베드로가 아무 말이나 막 던졌다고 적혀 있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너무 분위기가 뻘쭘해지고 이상해지니까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대뜸 제가 여기다 집 세 차례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갑자기 공약을 발표하는 거예요 거기다 집을 왜 줘 갑자기 뜬금없이 그리고 이번에 원래 본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집 질 줄 몰라요 그냥 막 던진 거야 분위기가 수습이 안 되는데 집 세 차례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쓰던 사람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사건을 마무리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일단 사건이니까 기록을 해야 되겠어 쓰다가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무슨 교훈을 남겨야 할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 사건을 기록을 하다가 도저히 수습이 안 돼가지고 모르겠다 이러면 성경을 덮어요 그래서 사건이 거기서 그냥 끝나요 수습도 안 되고 근데 그렇게 끝내기는 좀 뭐 했나 봐요 그래서 펼쳐서 한 구절을 더 적어놓았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베드로가 지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지도 몰랐더라 이러고 적어놨어요 아무 말이나 막 던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사고를 치고 다니시는지 여러분 이 사건은 잘 아시니까 이거 유명한 사건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보셨던 사건 여러분 이건 성도들의 마음을 웅장하게 만드는 이 유명한 사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현장에서 보면요 이게 막 멋있다 와 신기하다 이거보다는요 무섭다에 가까워요 여러분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개를 만나는 것보다 무서운 게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난 그 사람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날 알아 지나가는데 난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러고 오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무섭단 말이에요 더 무서운 건 뭐냐? 그 사람이 땅 위에 있질 않아 이러면 와 신기하다 이게 아니고요 무섭다고요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제가 상황을 좀 현장감 있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사역을 하다가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사역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합류하시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성경에 다 디테일하게 적혀있지는 않으니까 열려있는 추측으로 열려있으니까 사건들이 열려있는 걸로 추측을 해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그 해변가에 배는 한 척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피로감을 느끼셨다고요 그래서 해변가에 도착했는데 가만 보니까 제자들을 다 태워서 보내놨어 근데 원래 배를 타면 제자들이 항상 노를 져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을 보내놨잖아 직접 지셔서 가셔야 되는 거야 이걸 바람 많이 불고 있는데 제자들 있는 데까지 혼자서 노를 지셔서 가셔야 된다 예수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아이고 이거 피곤한데 이거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이라고 찹찹찹찹 이래가지고 물 위를 그냥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별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냐 아니면 노를 젖냐 이건 선택사항이었지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에게는 이게 특별한 일이었다는 거죠 별일이 아닌 게 아니라 별일이었어요 누군가 물 위를 걸어온나 여러분 그때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한번 제가 조금만 현장감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보여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무슨 등대가 있어요? 라이트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오로지 바다 한복판에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은 달빛과 별빛 뿐이었어요 근데 그때 천둥 번개 쳤대잖아요 먹구름이 잔뜩 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도 잘 안 보일 만큼 칠같은 어둠이었어요 그래갖고 앞에 있는 애도 잘 안 보일 만큼 더듬더듬 할 만큼 깜깜한 어둠이었고요 거기다 더 심각한 거 뭔지 아세요?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딱 떠오르는 이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마 이런 이미지에서 떠오르실 거예요 일단 어깨까지 길게 늘어지는 단발머리이시죠? 아주 허리 아주 굵은 곱슬머리이시잖아요 모발이 되게 풍성하시고 그리고 입고 다니시는 옷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단 발목까지 오는 약간 흰색 계열의 원피스 같은 거 입고 다니시죠? 그리고 위에 이렇게 약간 치렁치렁하게 걸어 다니시고 조금 더 나아가면 여기 이렇게 빨간띠 두르고 계시죠? 우리 생각 속에 예수님은요 빨간띠 이렇게 두르고 다니시고 지팡이 하나 휘어진 거 하나 들고 계시고 거기다가 조금 더 나아가면 새끼양 한 마리 뽀얀 거 안고 계신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잇몸 망개에서 웃고 계신 거 이렇게 하아 이렇게 웃고 있는 거 딱 그 이미지는요 밝은 데서 보면 되게 인자하고 온유하고 아주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밤중에 바다 한복판에서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기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스타일을 한 채로 예수님은 성경을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성경의 근거로 예수님이 되게 유머러스 하셨다 재미있으신 분이셨다라는 추측을 할 만한 게 산상수나마 왼쪽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린 아이들도 폭 빠져서 들을 만큼 굉장한 탁월한 스토리텔러 그러니까 설교자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행동이 가볍진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유머러스 하시긴 하지만 막 예수님이 철상 맞게 물 위에서 막 얘들아 이러면서 막 뛰어오진 않으셨을 거예요 천천히 걸어오셨겠죠 천천히 걸어오시면서 얘들아 하고 부르시는데 예수님은 천천히 걸어오셨는데 문제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언제만 보였냐면 번개 칠 때만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걸어오신 게 아니고 제자들 눈에는 우루광 우루광광광광 이런 식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이게 이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제자가 바람이 막 확 하고 불고 있는데 거기서 미세하게 얘들아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이런 소리가 그래서 뭐야 주변을 둘러보는데 첫 번째 번개가 번쩍 치는 순간 뭔가를 봤어 자기 부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잘못 본 거야 이러면서 자기 부인을 했는데 두 번째 우루루광광할 때 열두 명의 제자가 뭔가를 다 본 거야 그때 여러분 이런 무서운 상황 있잖아요 잔뜩 긴장이 돼 있는 무서운 상황에서 누구 하나라도 으으으 이렇게 하면 난리 나는 거 아시죠? 난리 나요 아니 글쎄 저희 광전센터에 광전위에서 살거든요 저희가 거기 뒤에 보면 가끔 멧돼지도 나타나고 고랑이도 나타나고 이래요 그 뒤에 밭이 있어서 거기 밭에 식물들 자라라고 뭘 좀 버리려고 어떤 형제 하나하고 둘이 그걸 들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남자들이요 그냥 무섭다 하면 무섭다고 하면 되잖아요 무서우면 근데 이게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남자들이 특히 그래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허세라고 무서운데 무서운 척은 못하고 괜히 센 척하고 목소리만 커지고 그래요 무서울 때 보통 목소리가 커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형제 한 명이랑 같이 거기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니 깜깜한 산속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뭐 고양이나 개는 아니야 최소 멧돼지 아니면 고란이야 그래가지고 이 최소 멧돼지 아니면 고란이 발자국 소리가 딱 들리니까 이거 갑자기 갑자기 가던 걸음을 딱 멈칫하고 멈춰 섰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정직하게 고백을 했죠 이건 조금 무섭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슬금슬금 이제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누구 하나라도 뛰면 난리 나는데 점점점점 발이 빨라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같이 빨라지니까 막 정신없이 막 뛰어내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공포심이 극대화되거든요 막 바로 뒤에 뭐가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 열두 제자 중에 심약한 놈이 하나 있었어요 마음이 약한 놈이 그런데 마지막에 그걸 번쩍하고 본 다음에 그냥 기겁을 하면서 거기서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귀신이다 그랬더니 배 안이 난리가 났어요 막 깍깍거리고 막 으아 이러면서 막 배 흔들리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이 딱 됐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셔다가 피곤하셔서 걸어오시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애들이 막 으아! 막 으아! 으아!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러나 해가지고 가까이 들어가서 봤더니 귀신이래 귀신? 어디 쫓아왔나? 이라고 둘러봤는데 없어 지금 자기 보고 귀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보고 어? 다른 애들도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거 빈정상하셨으면 배 위에 올라타갖고 노 하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아까 귀신이라고 소리 들은 놈 나와 이래가지고 막 받다 맞고 이랬을 텐데 예수님도 자기를 보시니까 애들이 무서웠겠다 싶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나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셨으면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배 위에 베드루 선배님이 타고 계셨어요 이분 중간이라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딱 오시는데 머릿속에 뭔가 딱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일전에 엘리아하고 모세 만났었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아하고 모세하고 만났을 때 나눌 대화가 없었다고 왜? 나는 뭐 업적이 없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엘리아하고 모세가 둘 다 물에 관련된 업적이 하나씩 있네 엘리아는 마지막에 불마차 타기 전에 요단강 갈랐잖아요 모세는 홍에 갈랐고 오 내가 나중에 그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려면 나도 물에 관련된 거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물 위를 걷는 거?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뭔가에 또 꽂히셔가지고 예수님 잠깐 스탑 나도 나도 한번 걸어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요한이 뜯어말리고 나대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뜯어말리는데 일단 오라고 하셨어요 이때 물에 딱 떴는데요 뜬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떴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 위에 뜬 능력이 베드로에게서 나간 게 아니고 뜨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뜨게 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뜨게 하신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으면요 파도가 나보다 높냐 낮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파도하고 예수님이랑 비교하면 되잖아요 뜨게 하신 거니까 그러면 파도가 예수님보다 클 리는 없으니 파도가 물 위를 걷게 하신 예수님이 파도도 넘게 하시겠지라고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가끔 자신이 떠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떴네 오 신기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파도하고 누굴 비교하게 되겠어요 나하고 비교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 내가 이 파도를 넘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자마자 둘러빠졌어요 둘러빠져서 또 거리고 막 이 어부이셨던 분이 바다에서 수영도 안 해보셨나 봐 그래서 막 또 해오적대면서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피곤해서 걸어가셨는데 그 물 먹은 데 또 끄집어내려니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배 위에 얹혀놓고 아주 오지게 털렸어요 그냥 어짜에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이래가지고 있는 대로 털렸어요 그리고 또 사고를 치셨는데 여러분 이것도 되게 많아요 베두산 선배님 사고 친 거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 세족식 기억나시죠? 예수님 발 씻겨주신 사건 아이고 이때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발을 씻겨준다는 건 지금은 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뭐 이러면서 그 퍼포먼스를 많이 해서 민망하긴 해도 이게 뭔가 되게 충격적이진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문화에서는 발을 씻겨주는 건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번도 누군가가 발을 씻겨줘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이 오셔서 발을 씻겨준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아 아니에요 막 발을 빼다가 예수님이 막 발을 당기시니까 발을 이렇게 내놓고 씻김을 받았죠 씻김을 받고 있는데 중간체에 몇 명 씻고 지나갔는데 중간체에 베드로가 있는데 얘가 신발을 안 벗고 있는 거예요 얘가 신발 벗어라 발 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예수님한테 발을 내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리 있는 놈인데 내가 어떻게 양심도 없이 예수님한테 무릎 꿇고 내 발을 씻기는 거 거기다가 발을 내밀 수가 있겠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나 양심 있는 놈이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중간에 해서 발을 안 내밀고 버티는 거예요 아니 얘가 중간에서 이러면 앞에 씻은 애들이 뭐가 돼요 완전히 죄인 돼가지고 막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하시다가 예수님도 짜증나셨나 봐요 뭐라 그러시냐면 너 이거 안 씻으면 너 나랑 상관없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럼 조용히 발만 내밀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쪽으로 구석팀에 가더니 옷을 다 훌렁훌렁 묶기 시작하셨어요 다 씻겨달라고 중간이라는 걸 모르셨어요 이분이 그랬더니 또 뒤에 기다리는 애들은 뭐야 뭐야 왜 이래 막 우리부터 벗는 거야? 이러면서 막 엄청 당황했을 거 아니야 이거 아주 사고 많이 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말리시면서 야야 나머지 다 씻어서 발만 씻으면 된다고 이라고 간신히 말리셨잖아요 간신히 그러다가 예수님 진짜 건들지 말아야 될 때 한 번 또 건드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기 전날 밤에 이때만큼은 예수님 건들면 안 됐었거든요 예수님 되게 마음이 힘드셔가지고 근데 하필 그때 칭찬을 받아버렸네요 베드로 선배님이 몇 번 칭찬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 몇 없는 칭찬을 그때 한 번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요 베드로 선배님에게 칭찬은 이성을 마비시켜요 살이 분별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칭찬을 딱 받아놓으니까 와 또 뭐 하나만 걸려봐라 이래가지고 또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 앞에서 되게 나약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있으면 너희를 떠날 거야 이제 곧 있으면 죽으러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예수님 얘기하시는데 예수님 잠깐 스톱 나 베드로 베드로 하면 뭐야 의리 의빼면 뭔데 시체 내 앞에서 그런 얘기하시면 나 굉장히 서운해 걱정하지 마시라고 죽기까지 따를 거고 절대 죽기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게 그냥 말만 들으면 그냥 받아줄만 하잖아요 아휴 무슨 말인지 알겠다 마음이라도 받아주실만 한데 이때 예수님이 여유가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유가 없으셔가지고 이때 이걸 못 받아주세요 그땐 진짜 있는 대로 털려요 이때 이름도 안 부르세요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아야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라고 이래가지고 있는 대로 털려가지고 또 깨깨해가지고 또 구석팀에 가서 잠깐 찌그러져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오래 안가 또 일어나서 또 사고를 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가룬유다가 팔아넘겨서 붙잡혀 가시잖아요 이때까지 사고를 쳤다니까 그때 이후로 어디서 모르게 칼을 한 자로 주워왔어요 예수님 지켜드리겠다고 칼을 어디서 모르겠는데 갑자기 칼을 차고 되냐 갑자기 성경에 보면 그래서 가룬유다가 팔아넘겨서 예수님 잡혀 가실 때 예수님 잡아가지 마 하고 휙 휘둘렀는데 아 이분이 칼을 써본 적이 있어요 사람한테 휘둘러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가끔 배 위에서 횟도 먹을 때만 한 번씩 써봤을지 몰라도 사람한테 휘둘러 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뽑아서 예수님 잡아가지 마 하고 휘둘렀는데 제대로 찌르지도 못해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귀 잘못 쳐가지고 귀가 툭 떨어졌어요 말고도 당황스럽고 친 베드로도 당황스럽고 그리고 둘이 막 이런 거 봉쩍 갖고 있는데 갑자기 통증이 느끼니까 막 소리를 꽤 찌르면서 아아아 이러고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다가 예수님이 그 다음에 스케줄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제자가 사고를 쳐놨으니 수습을 해야지 어떻게 해 그래서 붙잡혀 가시다가 갑자기 뒤에서 베드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잡아가지 마 막 이러길래 어이쿠 안되는데 하고 뒤를 딱 받는 데 사고를 딱 친 거예요 아아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하셔야지 그래갖고 예수님이 잡혀 가시던 예수님이 그 잡으러 온 애들이랑 같이 그 떨어진 귀 찬들하고 야 저 바위 들어가 저 귀 아니어 갖고 와 갖고 와 이래가지고 귀 찾아가지고 귀 붙여주시고 가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까지 털리셨어요 마지막까지 혼났다고 칼롱 한 잔 칼로 망할 거라고 이래갖고 잡혀 가시고 베드로 그게 진짜 길다 안 길다 그걸 못하셨어요 베드로 선배님 그런데 예수님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좋아해서 그랬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도 나중에 배신하고 떠나간 이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특징 잊으시면 안 돼요 아무도 못 말린다 그리고 낄 때 안 낄 때 구근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안 해 예수님이다 그러면 머리 그냥 디미는 거예요 대부분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유달 제가 좀 오늘은 한 인물을 딱 선택해서 그 인물에게 나타났었던 이 두 가지 특징 낄 때 안 낄 때 구근을 못하고 아무도 못 말린 이 두 가지 특징 이 겸손한 마음을 품었었던 한 인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 인물은 누구냐 소년 다윗이었어요 소년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이 겸손한 마음이 품어져 있었어요 그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시편 23편 아주 유명한 시죠 어렸을 때 쓴 시는 아니더라도 이 시편 23편의 그의 고백을 보면 그의 평생의 고백이 묻어 있어요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양을 쳐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쳐봐서 양의 습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양은요 일단 고집도 세고요 얘는 뭐 시력이 약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찾아다니면서 살아남는 애들이 아니고요 앞에 양 시력이 약하니까 앞에 있는 양 궁뎅이만 쳐다보고 복술복술로 하면 아 여기구나 이러고 쫓아다니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고깃덩이에요 고깃덩이 그냥 이리한테 잡혀먹고 늑대한테 잡혀먹어도 반항 한번 못해보고 그냥 그렇게 끌려가요 목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걸 양을 키워봤던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자기를 양에다 비교하는 거예요 여호하는 나의 목자 나는 그분의 양이야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다른 거 안 보시고 그 마음 하나 딱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세요 왕으로 세우시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뭐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무슨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주시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세우시면 거기에 필요한 능력 주시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딱 봤는데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이 애를 왕으로 삼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그의 집으로 보내세요 거기 사무엘이 갔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 딱 도착해서 서 있는데 그 아들 이세의 집에서 아들 내와라 그랬어요 첫째 아들이 딱 나왔는데 애가 상태가 괜찮은 거예요 왕처럼 생긴 거예요 생겨먹은 게 어이구 얘야야야야 얘 괜찮다 이래서 기운 불락했다가 주님한테 불려가서 털리셨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똑바로 해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외모로 보지 않고 쭉쭉쭉쭉 지나가는데 마지막까지 온 것 같은데 주님이 안 일하시는 거예요 보니? 그래갖고 이세한테 물었어요 아들이 이게 다냐고 그랬더니 아 걔도 데리고 와요 하고 데리고 온 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세 생각에도 아빠 생각에도 얘 순서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을 당시에 다윗의 상태는요 뭔가 스펙이나 아니면 능력이나 재능이나 아니면 그가 뭐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나 이런 걸로 봐도요 집안에서도 유독 인정받는 아들도 아니었고요 근데 그 아들 중에서도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그 다윗을 주님이 딱 불러 세우시고는 얘다 기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중심만 보신다고 했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과 마음이 꽉 합판자였던 거예요 기름 부어라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음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음에 여우와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여우와의 영이 크게 감동해갖고 그때 이후부터 어떻게 살았냐 아주 거지같이 살았어요 맨날 도망다니고 맨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려움이 다가왔거나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끔 그래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하나님 나 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 마음이 꽉 합한 사람이었는데도 그 여우와의 크게 감동했는데도 그때 이후부터 도망자로 몇십 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내게 찾아와 있는 어려움과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때 다윗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뚜렷하게 경험할 수 있었어요 먹여주셔야 먹었고 입혀주셔야 입었고 살려주셔야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뚜렷하게 경험한 삶을 그 시간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뚜렷하게 경험한 시간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런 부분을 받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그때 이스라엘과 불레색 간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징집 대상이 만 20살이 넘은 성인들만 징집을 해가서 소년이었던 청소년이었던 이 다윗은 안 끌려가고 전쟁터 안 끌려가고 드레스 양을 치고 있었고요 형들 3명 정도가 전쟁터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불레색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드레스 양을 치던 이 다윗을 어느 날 아빠가 다윗을 불러요 다윗 이리 와봐 불러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아버지가 다윗에게 뭘 시키냐면 심부름을 시킵니다 심부름을요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너 그 전쟁터 가가지고 형들 살았나 죽었나 안부 좀 물어가지고 와라 그리고 혹시 살아있거든 나 먹을 것도 좀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심부름을 시켜요 여러분 이 다음 장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골리아 때려 잡는 장면 나와요 이때 다윗이 거기 갈 때 내가 왕인데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은 받았으니까 저 돼지 같은 놈 내가 잡는다 이런 사명감으로 간 게 아니고요 그냥 아빠 심부름 하러 간 거예요 아빠 심부름 하러 갔는데 우연찮게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우연찮게 돌멩이 하나 집어가지고 우연찮게 냅다 던졌는데 우연찮게 맞박에 맞아가지고 우연찮게 죽었다 이렇게 우연히 벌어진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인생에 절대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필연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 전쟁터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분위기가 이상해 전쟁터 하면 막 사기왕성하고 막 나가자 싸우자 이기장 와 이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뭔가 싸한 거야 분위기가 그래서 왜 일어나 해가지고 다윗은 심부름을 하러 온 거니까 심부름 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형들 찾아야 되니까 형을 찾아와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전쟁이 이쪽에 이스라엘 이쪽에 불레사 이래가지고 중간에 텅 빈 채로 고착이 돼있다 그러죠 전쟁이 이렇게 고착이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고착이 돼있는데 그 텅 빈 공터에 진짜 웬 돼지 같은 놈 하나가 서가지고 뭐라고 꺄악 꺄악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아시라는 놈이 막 와악 와악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심부름하러 가다가 뭐야 쟤는 또 왜 저래 이러면서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형들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이 골리아시 소리 지르는 그 내용을 듣기 시작했어요 들었더니 이 돼지 같은 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속해있는 이스라엘을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딱 걸렸다 갑자기 나사가 풀렸어요 다윗이 나사가 풀렸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한다 그랬죠? 다윗은요 이때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 말고 진짜로 그 싸움에 뛰어들만한 군인들이 이미 있었고 장수들도 있었어요 다윗이 나설 때가 아니었다고 이때는 잘못 나서면 쪽팔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 걸려있다 이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너희 돼지 이리 와 너희 돼지 이리 와 이래서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돼지 너 내가 잡는다 이러면서 막 흥분을 하면서 갈라 그러니까 또 어때요 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한놈이 그러고 소리를 지르니까 튀죠 튀으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주변이 말린다 그랬죠? 그랬더니 막 튀어가지고 돼지 같은 놈 내가 잡는다 이러면서 막 나가려고 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나대지 말아 너 교만한 거야 그 엄마 다 하나같이 맞는 말만 해요 네가 뭐 칼을 쓸 줄 알아 아니면 뭐 창을 쓸 줄 알아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나대지 마 가만히 있어 네가 넌 군인이 아니잖아 여기 죄다 군인인데 네가 뭔데 나서 그런데 이 말에 위축될 다윗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름이 딱 걸려있다 내가 너희 보고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간다니까 내가 아니 왜 안 나간다고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간다고 내가 내가 화가 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저런 놈 주둥이에서 모욕을 당하는 걸 내가 참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나간다고 이러면서 막 흥분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흥분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말리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아무도 못 말린다 그랬죠?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흥분을 하면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막 씩씩거리고 막 이러고 난리를 치니까 이 소문이 사울 왕 귀에 들어갔어요 소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불러가지고 갔어요 사울이 다윗을 알고 있었어요 악령이 들렸을 때 수금 타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수금 타는 일을 알고 있었는데 다윗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윗이 흥분을 감추질 못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아니 내가 글쎄 어? 아니 내가 진짜 이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 거 내가 견뎌 아니 누구 보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간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저런 돼지 같은 놈 입에서 아무렇게나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실 수 있냐고 난 이거 못 참겠다고 난 못 견뎌고 내가 나갈 거라고 그때 주변에 막 다 말리는데 내가 들에서 양을 채울 적에 어? 곰도 만나고 사자도 만났었다 근데 주님이 붙들어주셔서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사자하고 곰에서도 살아남았으면 저 돼지 같은 놈한테서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냐 내가 나가겠다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가 어디였냐 왕의 진영이었어요 왕의 진영이라 하면 뭐냐 거기 난다긴다는 놈들 다 거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응? 난다긴다는 놈들 막 장수 머리 쓰는 놈 칼 잘 쓰는 놈 활 잘 쏘는 놈 왕도 거기 있었을 거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욕을 먹는데 단 한 놈도 나서는 놈이 없어요 다윗이 오기 전까지도 계속 그러고 있었을 텐데 제 목숨 연명하느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이스라엘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도 한 놈도 나서는 놈이 없는 거예요 이때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 반응했어요 소년다위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볼품 없고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소년다윗 하나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이 저 돼지 같은 놈 입에서 모욕을 당하는 걸 참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겠다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중에 한 놈이라도 쪽팔려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중에 나가는 놈이 없어요 제 목숨 연명하려고 하나님 이름보단 그게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면 별로 관심이 없고 제 목숨 연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무섭지 않았겠어요? 무서웠죠? 그런데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예요 막 그냥 이 분노 막 치밀어 오르는데 그때 사월왕이란 놈이 기껏 다윗에게 한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나갈 거면 내 갑옷이라도 입고 가라 그거 민간인 소년 한 명 내보내면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민간인이잖아요 군인인 척해서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입어보니까 안 맞죠 안 맞으니까 몇 번 걸어보다가 저기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뭔가를 대단하게 준비해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작은 능력이었던 물메 다섯 개 들고 나가요 다섯 개 든 것부터 벌써 자기가 한 방에 못 죽일 거라는 거 대충 알고 있었어요 이걸로 저거 쓰러트릴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근데 다윗은 다른 거 없었어요 다윗이 막 조롱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지만 난 네가 조롱하는 망군의 여우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는 거기 성경에 뭐라고 적혔냐면 빨리 달리며 그냥 냅다 달린 거예요 골리아스를 향해서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펼쳐진 상황들을 봤을 때 오늘날 오늘날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저급하고 천박하게 모욕을 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조국 교회가 이렇게 저급하게 욕을 먹을 수 있을까 싶으면 이렇게 농락을 당하고 있어요 농락을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답답한데 또 이단들은 얼마나 또 판을 치는지 아니 정통정통하는 교회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이단들은 자꾸 새가 부르는 거예요 제가 또 신천지하고 사이가 안 좋지 말입니다 좀 이상한 거겠죠 이상해 제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신천지들하고 자꾸 만나면 제가 그냥 안 넘어가게 되니까 이게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얼마나 신천지들 난리를 치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가 있는 대로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대로 비아냥 그냥 이런 걸로 넘어가버리는 이런 걸로 무너져버리는 것 같아 보이는 좋다고 하는 모든 단어들 다 뺏겼어요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이 원래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걸 갖다가 애들이 다 뺏어가가지고 열정이 있으면 또 요즘에 이단 같아 보이나봐 또 그러니까 평범하고 뜨뜨미지근한 게 마치 정통인 것 같은 이런 이상한 인식이 생겼어요 좀만 열심히 있으면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 드나봐 이 매갈이 없어지는 이 상황 앞에서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지방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에 일주일이 말씀을 전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저 가는 거 맞나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예, 맞아요, 맞아요 오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티켓을 다 끊고 제가 해가지고 제가 가게 됐어요 도착해가지고 기차역에서 목사님한테 만났는데 만난 목사님이 저를 보시니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워낙 한국 사회에도 그렇긴 하지만 제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교사라고 해서 나이가 많은 줄 알았다가 불렀는데 너무 어린 걸 보고 다들 깜짝 놀라서 그런 대우나 그런 반응들이 되게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또 잘못 부르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냥 조용히 따라가기 시작했죠 따라가서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도 해도 너무 했다 싶은 거예요 제가 내가 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불러놓고 이건 좀 너무 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하고 있다가 물었어요 제가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오죽 분위기가 안 좋았으면 그때 목사님이 갑자기 깜짝 놀라죠 아유 성교사님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모셔놓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이러시면서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신 지 1년이 조금 넘으셨대요 그런데 그 넘은 상황에서 청년들이 한 20명 3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있었는데요 한 30여 명? 그런데 부임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물밑듯이 청년들이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막 부응이 돼가지고 100명 넘게 갑자기 폭풍 성장을 하게 되니까 교회에서 그냥 이 목사님 그냥 막 밀어주고 다인 목사님이 신뢰를 그냥 가득 얹어가지고 뭔가 해보자 이러면서 막 사역들 막 벌리고 막 하고 계시던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교회 성도님으로부터 아유 목사님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혹시 그 누구누구 청년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아 글쎄 걔가 조금 이상한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죠? 그 교회 바로 맞은편에 신천지 본부가 있었는데 거기 자꾸 들락날락 거린다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잠복근무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본부 앞에서 모임이 있는 시간대에 잠복근무를 했더니 낯지근 얼굴들이 자꾸 거기 드나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줄줄이 감자처럼 하나씩 하나씩 캐러내고 왔더니 거기 딸려는 임원이 5명이 있었는데 5명 중 4명이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한 100여 명 넘는 그 아이들 다 줄줄이 감자처럼 걷어내고 났더니 한 20명 남고 다 신천지로 넘어간 거예요 그 과정을 걸러내는 과정을 겪은 미리 저를 강사를 섭외를 해놨다가 그 과정이 겪으니까 그 사이에 저한테 연락을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취소하려다가 전화를 받고 취소하려다가 그래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살고 싶어가지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도착했는데 제가 가면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위로한답시고 목사님 그게 20명 남았지 않습니까 그 5배 되는 숫자가 막 몰아붙여도 20명 못 빼가지 않았습니까 20명이요 20명 남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제가 그 한숨의 의미를 가서 알았죠 가서 봤더니 그 남아있는 20명이요 그 신천지도 안 데리고 갈 것들만 남았어 내가 신천지였어도요 제가 신천지였어도 안 데리고 갈 것들만 남았어 나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앉아서 한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예배당에 20명이 앉아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모여 앉아있지도 않아 쫙이 한 명 쫙이 한 명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데 찬양인도라는 무슨 약속이라도 하고 온 듯이 뒤에다가 후드티 다 뒤집어쓰고 모자 뒤집어쓰고 뒤로 반쯤 놓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그런 꼴 못 보거든요 이거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되지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게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모욕도 이런 모욕이 어디 있냐고 아니 믿기 싫으면 소신껏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아니 믿고 싶은 마음도 없고 믿기 싫으면 아니 밖에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앉아있으면 밖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믿는 거 저렇게 믿는 거구나 저게 믿는 거구나 야 나도 하겠다 개나 소나 다 하겠네 뭐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전 이게 모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앞에서 그 남은 임원 한 놈이 찬양인도를 하는데 튜닝도 안 된 기타 가지고 혼자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한 놈 더 찬양을 안 따라 불러요 한 놈 더 이게 무슨 일 난 그렇게 하나님이 불쌍해 보였던 때가 없었어요 이것도 예배를 하고 받아야 되나 이게 어떻게 십자가 버젓이 걸어놓고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조금 많이 시달려가지고 이렇게 말을 세게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는 진짜 개념이 없었어요 저거 이거 진짜 이거 전 그래서 옛날 몇 년 전 설교를 제 설교를 못 들어요 어머나 미쳤었나봐 내가 어떻게 이런 소리를 했어 제 설교를 못 들어요 제가 그때 진짜 완전히 누나리 돌아가겠는 거예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진짜 아니 그럼 차라리 안 믿는다고 난 무교임이 나고 소신껏 나가든지 이게 무슨 예배를 합치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막 너무 화가 나서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어요 갈고 있었는데 그 애쓰던 청년 그 앞에서 이혼하던 놈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고 주여 하는데 한 놈도 기도를 안 해 혼자서 주여 하길래 제가 주님을 부른 게 아니라 이 녀석 불쌍해하고 같이 옆에서 불러줬어요 주여 주여 불러줬어요 그래가지고 제 차례가 됐죠 아주 칼을 갈고 올라갔어요 눈알이 막 뒤집히게 해서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자마자 모이라고 했어요 다 모여 앉아라 그냥 막 어슬렁 어슬렁 한 칸 땡겨서 올 때까지 기다려 와라 앞으로 와 땡겨 더 땡겨 아니면 가 집에 가 아니면 더 땡겨 그래가지고 땡겨서 앞에 앉혔어요 어느 정도 앞에 모였을 때 그때부터 제가 놀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교회에 아주 큰일 있으셨다면서요 어? 신천지 왔다 갔다면서 아이고 얼마나 만만했으면 신천지가 끼어들어가가지고 여기 막 해집어 놀라고 별 난리를 다 쳐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건 이것들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 뭔가 해야 돼요 뚜드려 봤든지 그냥 뚜까 맞아야 돼 그런 것들은 그냥 예배를 방해하는 건 근데 일단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앉아 있었잖아요 진짜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근데 거기 왔는데 몇 배가 되는 숫자들이 막 여기 와서 해집어 놀려고 했는데 야 거기서 살아남으셨네요 대단하시다 어 대단하십니다 이러면서 제가 막 비아냥거리고 놀리다가 아니 그래서 제가 봐서 대단한 줄 알고 왔는데 보니까 제가 신천지였어도 안 됐고 갈 것들만 남았네 여기 놀렸어요 제가 진짜로 야 신천지 명성의 금위가 당신 같은 것들 거기 가면 신천지 명성의 금위 간다고 거기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목숨 걸더라고 근데 정통정통이라며 그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그랬더니 진짜 얘네들이 화가 나고 한두 명은 또 나가고요 분위기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모욕도 이런 모욕이 있냐고 차라리 안 믿는다고 하든지 믿는다고 말했을 때 그 성경의 내용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다 하나님이 소망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고 그 상징을 버젓이 십자가로 걸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 앞에다 걸어놓고 이런 태도로 예배 드리는 게 맞냐고 이게 맞습니까? 어? 이러면서 제가 승질을 내고 화를 냈어요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화살이 목사님께로 확 향했어요 아니 목사님 다른 것도 아니고 뭘 얼마나 어떻게 배워쳐먹었길래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예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지가 보혜사라고 하는 말같이도 아닌 소리를 믿고 거기 둘러빠진 애들이 수십만이에요 청년들만 수십만이에요 죄송해요 선배님들 거기는 나이 든 사람 전도 안 해요 일꾼으로 못 써먹는다고 젊은 사람들 타겟으로 전도를 한다고요 거기 둘러빠진 애들이 수십만이에요 수십만 거기 애들 예배 드릴 때 보면 그냥 바짝 써가지고 얘기하는데 거기 이만희 얘기 잘못 건드리잖아요 그냥 눈 돌아가요 이만희 잘못 건드리면 눈 돌아간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쳐박히고 우리 사랑하는 몸들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도 멀쩡히 괜찮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배워먹었길래 아니 그래도 1년 정도는 방해를 한 게 아니니까 와서 복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 아니냐고 그런데 한 놈도 남은 놈이 없더냐 그 말 듣고 돌이킨 진짜를 들은 진리를 들어서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돌이키는 그런 놈이 한 놈도 없더냐 제가 물었어요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됐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은 이렇게 세게 하는데 새가슴이에요 겁이 많다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통성기도 시켜놓고 중간에 쬐요 이렇게 도망간다고 집으로 그래서 통성기도 시켜놓고 도망가려고 막 분위기 장난 아니었어 통성기도 시켜놓고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고 나버리기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기도해놓고 제가 얼른 도망가려고 가방 챙겨서 기차에 도망가려고 하는데 잡혔어요 제가 잡혔어요 그래서 뒷터미를 잡혀가지고 뒤를 돌아봤더니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저를 딱 잡으셨는데 목사님이 전 그렇게 겸손하신 목사님도 처음 봤네요 눈물, 콧물이 수습을 못한 채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저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를 붙잡더니 성기사님 아이고 내 잘못입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사람들 몰려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고 제대로 들려주는 건 신경도 안 쓰고 일 벌리느라고 제 책임입니다 성기사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둘이 부둥켜서 그 앞에서 2차 부흥회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여러분 CBS 방송국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한 방송을 한번 반영했었어요 이 가고 나서 수면 아래에 있었던 신천지들이 막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수면 위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 이걸 드러내놓고 나왔는데 얘네들이요 CBS 방송국에서 그거 하고 나서 이만희를 욕을 했는데 거기 이만희 막 이런 신천지가 이런 사이비다 이런 걸 나오니까 이만희가 욕을 먹은 게 그렇게 기분이 나빴나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가 믿는 대상이 욕을 먹는 게 그렇게 기분 나빠야 정상이죠 원래 우리는 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던 거 아이고 교회가 미안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아니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솔직히 독해놓고 얘기해서 교회에 지금 정부에 손길이 미치지 않는 각 영역 고아와 가부와 상처 입은 사람들 돌보는 단체들 보면 다 교회 단체들 그걸 사람들한테 욕먹기 싫어하고 절절매면서 그러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군니 눈이 돌아가야죠 이게 신천지마에도 이만희 욕하면 눈 돌아가더라고 당신 이만희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욕해보라 그래요 그냥 확인하려면 이만희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아무리 숨길라도 선생님 이름이 A 그냥 선생님 그 말을 이만희라고 반말을 못해요 얘네들이 욕을 먹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 방송국에서 그 방송 내보내고 나서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 전국에 있는 CBS 방송국 앞에 다 가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는데 목동이 본사인데요 그 목동에 1만 명 가까이 이거 뭐였어요? 1만 명이 그런데 거기에 70%가 청년 청소년들이었어요 7천 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거기서 피켓들기 때문에 시커먼 옷 입고 거기서 피켓들면서 막 휘두르면서 CBS 방송국 폐쇄하라 한기총 해채라 이러고 눈에 살기가 있어요 얘네들이 제가 이걸 영상으로 봤어요 처음에 이건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한 거 아니요 세상 꼴이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보통 이단들이 교회의 고름에서 기생을 하거든요 부정적인 문제들 돈 문제 비리들 이런 거에 밑에 기생하면서 이런 문제 드러내서 이게 옳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막 드러내면서 교회에서 벌어졌던 사건들 막 다 쫙 가요 바재 같은 데에다가 해놔가지고 스탠드에다 세워놓고 쫙 세워놓고 거기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진짜 제가 그때 20대였거든요 이게 보는데 제가 봐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뭐? 와 그런데 제가 그때만 해도 너무 속이 사고 화가 나긴 한데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 그냥 일개 청년 나부랭이가 내가 한국교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너무 속이 상한데 뭐야 아무도 반응을 안 해? 누구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주님이 제 심령을 쾅 지셨어요 너는? 그러면서 다이사에 물멧돌 다섯 개가 생각난 거예요 내가 보고 너 대단한 창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너가 가진 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을 주여서 제가 그 집 앞으로 나왔어요 나왔더니 폐지 버려져 있는 곳에 박스기들이 모여 있잖아요 거기 초코파이 박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오리온 초코파이 박스요 짱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들고 집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A4용지 넉 장을 붙였어요 거기 붙이고 제가 어려서부터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사람들을 말을 막 청산유수처럼 해가지고 그들을 설득할 실력은 안 되고 그들을 막 논쟁해서 이길 이런 실력도 없고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확실한 결론 하나를 제가 믿고 있었는데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 주신 적 없다는 거 성경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 없습니다 이만히도 아니여 어떤 사람도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어려서부터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 믿음의 고백을 거기다 적었어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뒤집어서 거의 다 적었어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적고 그 목동 CBS 앞에 그 시위하고 있는 거기 갔어요 나갔어요 혼자 혼자 갔는데 멋있게 딱 섰으면 좋았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새가 씁니다 무서운 거예요 살기가 있는 애들 앞에서 서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 두 시간 걸렸어요 두 시간 서는 데까지 두 시간 걸렸어요 가다가 들고 가서 갈라다가 저쪽에서 와! 하면 아이고 이러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갈라다가 에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가고 갈라다가 또 와! 하면 다시 또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걸 두 시간 넘게 했어요 두 시간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가서 거기 섰어요 거기 이렇게 동그랗게 서 있는 그곳에 뒤편에 신천지 애들을 시위하고 있었고 제가 이쪽 편에 가서 혼자 들고 섰어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때야말로 진짜 제대로 외쳐야 되겠다 제가 거짓이 난무할수록 진리는 더 빛을 바라게 되고 어둠이 짙들수록 촛불의 작은 빛도 그 빛의 밝기를 더하는 법 어두울수록 더 외쳐야 되겠다 거기 가서 섰어요 혼자 서 있었는데 안 건들기를 바랬어요 무서웠으니까 신천지 애들이 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를 와가지고 둘러싸는 거예요 둘러싸서 왔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저한테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설명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이상한 헛소리인가 싶어가지고 아니 내가 설명을 해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설명을 잘하면 좋은데 내가 설명을 잘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가 설명을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 나간 놈한테 하나 가르쳐줬죠? 내가 설명을 잘했다고 태양이 태양되고 내가 설명을 못하면 태양이 달이 되냐? 말이 안 되잖아 성경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잖아 이건 뭐 덧붙일 것 뺄 것도 없어 그냥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다음 타자 왔어요 다음 타자 와가지고 또 자기가 어떤 분이 어머니 이쯤 되는 분이 오셔가지고 어? 한기총이 자기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어? 자기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는 거야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 오늘 처음 만났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를 폭행하고 돈을 갈치고 감금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한국교회가 막장해도 그 정도까지 할까 싶어가지고 MSG를 너무 쳤다 너무 약을 많이 쳤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건 사실일 수도 있으니 얘기를 나눴어요 오케이 그게 사실이라 칩시다 아이고 정말 잘못한 거죠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어지시는 겁니까? 한국교회가 우리가 인간이 그런 놈들이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가 알아서 깨끗할 수 있었던 거였으면 예수가 왜 오셨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죄이니까 예수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 꼬라지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을수록 그때야말로 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쳐야지 새로운 데 가서 둘러빠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를 했죠 물론 또 이렇게 신명나게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면 싸움 날 것 같아서 정중하게 얘기했습니다 정중하게 그리고 나서는 이게 감정이 격양되니까 나머지 전두산급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 대여섯 시간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크리스찬이 저를 제가 이러고 서 있으니까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이 저를 보면서 응원한다고 먹을 걸 자꾸 갖다 주기라고 난 국어를 하러 온 게 아닌데 옆에 자꾸 먹을 게 싸요 햄버거부터 시작해서 커피, 빵 별의별 걸 다 갖다 놓은 거 그래서 나는 이거 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누가 보면 한 푼만 줍쇼 이렇게 적어놓은 거 같잖아 느낌이 이거 말고 같이 어? 같이 와서 어? 같이 쏘자고 그래서 다 한결같이 어? 아니야 아니야 너 최고 너 최고 나는 아니야 이거 다 가는 거 그리고 나서 대여섯 시간 쓰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다음 날 비가 억수로 오는 거예요 삭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날은 신천지도 안 나와 있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설치해놓고 있으니까 비를 맞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신천지도 안 나왔겠다 오늘은 나만 있겠네? 아 그러면 메시지가 좀 분명하게 보일 수 있겠다 해서 나갔어요 우비 입고 나갔는데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제가 박스 갖고 만들었잖아요 이게 물을 먹어갖고 이게 앞으로 자꾸 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게 적어놓은 이름이 예수님 이름인데 같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갔는데 진짜 얼마 안 있다가 신천지들이 거의 주변에 있었나 봐요 제가 그러고 들고 서 있으니까 봉고차 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뒤에서 시위를 하더라고요 진희들도 우비 입고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나가다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께 전화를 받아서 평상시에 연락을 자주 하시던 분이 아니셔서 무슨 용무가 있는갑다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형님 잘 지내냐고 아 네 잘 지냅니다 그랬더니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러면서 얘기하길래 이렇게 친밀하게 인사하던 사이가 아니였어 그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휴 글쎄 아니 뭐 별일은 아닌데 자꾸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아휴 글쎄 그럴 리가 없는데 이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아휴 글쎄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 무슨 소문이요 아니 뭐 아닌 줄은 아는데 아니 글쎄 성경제가 글쎄 신천지랑 같이 집회를 하고 있다는 이상한 소문이 되더라고 기가 막혀 아닌 줄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알지 알지 근데 성경제 한 가지 강과한 게 있어 성경제 다니는 교회가 있잖아 성경제는 오해받았는데 오해가 풀리더라도 그 교회가 안 풀리면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제가 그걸 딱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 못 나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게 속상한 거예요 제가 고작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못 하게 됐다는 마음에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서 제가 하나님 나만 이상한 거예요? 나만 이렇게 기분이 나빠요? 나만 이상해요?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나만 있어요? 나만 그래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도를 하던 중에 주님이 이게 너무 교만한 소리라는 걸 주님이 아시고 이 교만함을 부시시려고 깨부시려고 주님이 저에게 어떤 상황들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며칠을 메일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메일을 확인해서 봤는데 몇 통이 와 있는 거예요 한 열 통 가까이 첫 번째 메일을 클릭을 했는데 거기 사진 하나 하고 글이 짧은 글이 첨부가 돼서 왔어요 딱 봤는데 거기에 웬 청년이 저랑 똑같은 피켓을 만들어 갖고 제가 서 있던 자리에 가서 서 있는 사진을 저에게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성교사님 계신 줄 알았는데 안 계시네요 저도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건방졌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때는 어느 때나 악했어요 선했던 때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 반역했고요 그래서 역사 곳곳마다 이쯤이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말하는 그때마다요 그 마지막 역사를 연장시키고 또 연장시켰던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던 그때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인들이 항상 있었어요 탁 끝났다고 말하는 그때도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경애하여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낸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걸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중요하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건방졌습니다 하나님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인들 항상 남겨놓으신다고 하셨던 그 믿음 한 사람 다른 많은 사람도 아니야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걸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한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피카츄 옷 입고 그 쥐 모양의 옷 입고 인형 탈 쓰고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하시던 분이었는데 제가 그 앞에 서 있는 걸 보시고 나서 보게 되시고 나서 그분이 다른 거 말고 저도 오늘 그렇게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피카츄 옷 입고 오직 십자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 피켓 들고 서 계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성사님 저도 여기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 아이들을 섬기는 영유아부 아이들하고 같이 피켓 하나씩 만들어서 한 글짝씩 파가지고 같이 그거리에서 들고 서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성사님 저희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혼자 있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소망없어 보이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는 그 문을 주님이 닫으셨어요 주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끝난 거 아닙니다 함부로 소망이 없다 이런 말 그거 위험한 발언입니다 한국교회 주님이 아직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곳곳에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않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남아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려고 고군분투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른 거 아니라 다협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붙들어주십시오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막 울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골리아 주둥아리 막을 능력이 없어서 그거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그 골리아시 막 떠드는 그 주둥아리 하나님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소리를 내버려 두신 이유는 어쩌면 골리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막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면 내 사랑하는 조교회가 모욕을 당하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골리아스 입술을 통하여 부르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그때 응답했던 사람이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짓불도 없었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지만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내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그냥 뭐라도 소리라도 일어나 소리라도 지르든지 나뭇갓이라도 하나 꺾어서 휘두르든지 뭐라도 할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부르셔서 순종하기로 한 부르시면 대단한 사역, 대단한 열매 이런 거 말고 주님 하나님이 높여지실 수 있으면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 뭐라도 하겠습니다 소리라도 지르겠습니다 뒷발이라도 흔들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라면 소리라도 지르겠습니다 청소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세대들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주님 말씀하시고 그 믿음 지켜주셔서 걷게 하실 거고요 저 더 갈 힘 없어서 그냥 더 갈 힘이 없어서 계속 주지 않으면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갈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조국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그만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가슴을 아파하시는 거 그만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막 웃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 너희들을 보면 기쁘다 그냥 너무 행복하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부르시면 함께 순정함에 나아갑시다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소동과 고모라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은요 그 땅에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찾으러 아브라함에게 가십니다 그 심판을 하시려는 거면 한밤중에 몰래 확 불별악 내려버리면 금방 쉽게 끝낼 수 있는 걸 굳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의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저기 죄가 가득 차서 심판할 수밖에 없어 지금 이 말씀은요 내가 저들 불별악 내릴 거야 확 다 쓸어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협박을 하신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아 내가 어떻게든 저기 살리고 싶은데 내 거룩의 본성상 이유와 명분이 없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이 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듯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해요 하나님 하나님 그 죄인이 죄 때문에 받는 심판에 하나님 의인이 거기에 섞어서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용서해 주시겠어요 물었더니 마치 그걸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래 오냐 내가 용서하마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 용서하마 혹시나 50명이 없나 싶어 40명은요 물었더니 오냐 내가 4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마 30명은요 30명만 있어도 용서하마 10명은요 10명이 돼도 내가 용서하마 그 소동과 고모라가 10명이 없었어요 그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어요 아니 기회가 있었잖아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그 추악한 범죄가 가득 찬 그 도시에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가 의인 10명에게 달려 있었는데 그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며 제가 묵상을 했어요 제가 묵상을 끊고 하다가 아브라함이 만약에 끝까지 이 하나님 마음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나님 앞에 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실래요? 그럼 그 원리라면 당연히 용서하시겠다고 하시겠죠 그럼 아브라함은 냉큼 거기 뛰어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고 버텨 있을 거예요 그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땅이 사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소동과 고모라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롯을 끄집어내시듯이 막 끄집어내려고 하실 때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거기 버텨서 하나님 안 돼요 나 나가면 여기 죽잖아요 하나님 안 돼요 이거 나가면 나 죽잖아요 소동과 고모라 다 죽잖아요 그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는 그때 그 심판하시는 주님 손목 덜컥 붙잡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한 번만 더 기회해 주세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이 교회 그 은혜의 대가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한 가지 강과 웃기는 제가 뭐라도 할 테니까 주님 한 번만 더 기회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그 철저한 철교가 그렇게 버티고 있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 한 사람이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교회에 버티고 있는 한 한국교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는 한 한국교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합시다 하나님 제가 버티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둥 지켜서 하겠습니다 다 떠나가도 이 예배당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조국교회 한 번만 더 기회해 주십시오 우리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철저한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불을 지지며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주여